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트라이더 방송 bg인프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vs9 이게 제가 vrp 카드에서 무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시순영상은 있지만 풀광풀파츠는 안해봤거든요 그래서 vs 카트바디를 풀광풀파츠 만들어서 시승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옵션은 레어 스피드카트 레어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180코인 썼네요 180코인 써서 우광 요새 우광이 좀 잘 안붙는것 같아요 자 15,17 만들고 파츠도 해와 액 로제타 됐죠? 해와 액 로컬 풀파츠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승해봐야죠 오케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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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안전해 와 파스 너무 잘했다 야 자 이제 공방 한번 실행해볼게 야 차가 vip 카드에서 주는 차인데 vip 카드를 까다보면 랜덤으로 줘요 원래는 기간제를 항상 줬었는데 무제한제가 되길래 그걸 5강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무슨 5강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부서가 짧아? 아 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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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진짜 누워서 달린 것 같아. 게이지가 흐린 것 같아. 그렇다. 오오오. 오오오. 이게 쉽utan 데으로 heard. 2차 전시해야 겠다 전시하기 딱 좋은 차네 터널링 10 찍자고? 그럼 어떤 걸로 써? 못 써도 짧아서 무조건 10 써야되네 욕하지마라 팩트 하나 얘기할까? 랭이 탓 하지말고 니넨 못한거임 욕하는 내 니넨 뭐야? 왜 이렇게 욕하냐? 욕하는 내 니넨 뭐야? 욕하는 내 니넨 뭐였지? 나ke는 여기서 하지 않을까? 도전성과 희gend제는 도전성과 희gend제는 轻uber 아 노래가 될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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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